백스윙 탑에서 제가 다운스윙으로 연결되는 동작을 제가 하나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이 좋아야지 정말 중간이나 끝이 좋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오른쪽 어깨가 충분히 회전이 돼 있어야지만 다운스윙 때 반대로 리턴이 되면서 다운스윙도 쉬워지고 임팩트도 쉬워질 수가 있는데 다운스윙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올라갔다가 회전이 되는 동작에서 몸을 좀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줘야 돼요. 지탱을 해준다는 거는 우리가 백스윙 탑에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중심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의 하체랑 상체가 회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 칠 때 꼭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막아놓고 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지금 스윙을 할 때 보면 김혜리 프로가 얘기했던 거랑 오늘 좀 비슷한 내용들이 사실 많은데 클럽이 턴이 됐다가 다시 리턴이 될 때 보면 몸이 잡혀져 있는 상태는 리턴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몸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턴이 되면 저의 이런 동작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치키닝 동작의 약간 전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몸이 돌아주셔야지만 치키닝이 안 될 수 있는데 몸이 백스윙 때 턴이 되고 다운스윙 때 중심을 잡는다고 해서 몸이 잡혀져 버리면 치키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연결이 될 때 보면 왼쪽 힙 어깨가 미리 열리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버티는 동작에서 그냥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회전이 되면서 왼쪽 힙이랑 어깨가 돌아주는 느낌의 회전이 되면서 다운스윙이 스타트가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보통은 탑에서 다운스윙 때 하는 연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탑에서 이렇게 내리는 동작들도 많이 하시고요. 탑에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하체만 계속 돌리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스윙 탑에서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 보면 중심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순서가 먼저예요. 순서. 순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가 돌고 상체가 돌아야지만 다시 리턴하기가 편한 것처럼 자 보세요. 제가 아주 천천히 좀 보여드리면 백스윙 탑에서 회전이 되면서 하체부터 돌면서 체를 던져볼게요. 그래야지만 피니쉬 동작까지 한 번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천천히 치려오니까 저도 되게 힘들긴 하네요. 백스윙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왼쪽 힙을 회전하고 그 다음에 손이 따라 들어오는 임팩트 동작을 좀 보여드렸어요. 이 동작이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 게 가끔씩은 공이 안 맞으면 하프 스윙에서 힘 전달하는 연습을 제가 선수들한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작은 힘을 가지고 내가 효율적으로 힘을 쓰는 방법을 연습하다 보면 큰 스윙 할 때도 좀 안정적으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백스윙 올라갔다가 하체부터 쓰고 클럽이 올라가면서 회전이 되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점점점 이게 임팩이 만들어지면서 힘을 더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우리가 어떤 순서로 내려오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공칠 때 항상 임팩트 포지션에 대해서 강렬한 인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임팩트 포지션을 딱 잡았을 때 팔에 힘줄도 보이고 몸도 버티고 있고 이런 상상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나가는 과정이지 정말 거기서 스윙이 딱 끊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션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임팩트 들어갈 때 버티는 동작을 쉽게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 중에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셋업이 돼 있으면 임팩트 포지션을 잡잖아요. 이 동작을 한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백스윙탑에서 다운스윙 동작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우승했던 박보미 프로죠. 박보미 프로인데 스윙이 너무 좋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느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냐면 테이크어웨이서부터 백스윙 그 다음에 백스윙서부터 다운스윙까지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넓어졌죠. 좁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공칠 때 보면 오른쪽 팔꿈치 많이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백스윙이 올라가 있고 다운스윙 내렸을 때 공간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근데 스윙이 너무 시원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갖고 있어도 정말 골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많이 나가요. 제가 실제로도 시합장에서 봤었는데 드라이브를 정말 잘 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백스윙탑에서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들어올 때 보면 힙턴이 돼야지만 공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 동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힙이 돌아줘야지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거지 힙이 일어나다 보면 동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을 치거나 익텐션이 되면 잡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임팩트 포지션에서 백스윙에서는 힙턴이 되면서 공을 쳐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팔로우스로우랑 피니시가 남아있는데 이 팔로우스로우 동작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몸의 중심을 잡아놓고 테이크어웨이에서 하프스윙까지 가는 것처럼 버티고 난 다음에 이 오른쪽 다리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팔을 뻗어주는 동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 올라갔다가 제가 피니시 동작까지 안 잡고 그냥 팔로우까지만 넘어가는 느낌으로 가져갔는데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다리 보면 되는 건가요? 오른쪽 다리만 한번 보면요. 오른쪽이 버텨줘야지 회전을 얼마만큼 내가 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면 다리 동작 회전을 나는 하체를 잘 돌렸어 라고 하는데 오른쪽이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왼쪽의 회전량은 떨어져요. 그 정도로 많이 따라가게 되면 오른쪽이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됐을 때 회전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알아야 되겠네요. 그냥 회전이 아니라 오른쪽이 버텨준 상태에서 그렇죠. 오른쪽이 버텨주면 생각보다 많이 못 도세요. 근데 이 못 도는 양에서 내가 얼마만큼 회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회전이 정확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오른쪽 무릎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들 있죠. 힙이 도는 각도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이거 좀 잘 보죠.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가 체중 이동이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번 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동작이라서 이게 잘못된 동작이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왼쪽이 돌아야 될 양을 오른쪽이 대신해서 가다 보니까 왼쪽은 안 돌아도 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뭔가 되게 엉거주춤하게 되는데 선수들 동작 보면 되게 시원시원하게 치잖아요. 올라갔다가 동작 자체가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도 모르게 버티다 보니까 조금 비거리가 화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저도 모르게 오른쪽이 버티면서 공을 친다고 하면 잡아놓고 잡아놓고 던지는 동작만 해도 힘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 보면 몸의 중심축이 잘 잡혀져 있고 팔로우까지 잘 던지는 분들 있잖아요. 좀 힘있게 드라이버 쳐. 그런 사람들은 오른쪽을 잘 버티면서 도는 거지 체중이 들어간다고 해서 왼쪽으로 밀어서 공을 잘 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팔로우스로우를 넘어갈 때는 오른쪽이 버티면서 체를 던진다는 거 제가 가볍게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제자리에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공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버티는 동작이랑 던지는 동작이 좀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드라이버를 치실 때 내가 체를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뿌린다는 느낌이 있죠. 뿌린다는 느낌을 좀 가져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피니시 동작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커버를 씌우고 빈스윙을 하는 것처럼 피니시 동작까지 잡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백스윙에서 이 헤드가 내가 가는 길을 다 확인을 하고 피니시까지 잡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제가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말 코스에 나가셔서 드라이버를 똑바로 치고 정말 게임에서 잘 이기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헤드에 가는 길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헤드에 가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잡아주셔야 돼요. 보통은 이 스윙을 할 때 백스윙 탑에서 헤드가 끝까지 피니시까지 만들어지는 동작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공을 칠 때 보면 치고 난 다음에 놓치세요. 놓치는 경우가 있으면 이건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도 백스윙 탑에서 임팩이 맞고 피니시까지 넘어가실 때 이 동작에서 한 2초, 3초 정도 멈춘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아주 천천히 스윙이 되고 피니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멈추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스윙을 했을 때 빠르게 가도 멈추는 동작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한테 스윙을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스윙, 제가 오늘은 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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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 동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그거를 좀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윙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가볍게 그냥 들었다가 이거는 지킬 것만 지키고 치시면 드라이버를 치실 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코스 나가서 자꾸 자신감 가지세요, 자신감 가지세요 머리 잡고 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이 스윙의 구간을 잘 지키면서 공을 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냥 얘기로만 자신감 있게 치라는 얘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백스윙에서 팔로우까지 넘어가는 이 구간만 지킬 것만 지키시면서 드라이버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만 많았으면 이슈 프로 밤샜어요. 밤샜어요. 우리 정말 드라이브 명강히 감사드리고 쪼개서 이슈 프로 감사합니다.